영어소설 영문독해 조지 오웰 원작의 애니멀팜, 챕터5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1월이 돼서 추위가 찾아오자 당장 할 일이 없는 동물들은 다가오는 봄에 할 일에 대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도 가장 영리한 돼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데 스노볼과 나폴레오는 사사건건 배립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락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분량 때문에,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스노볼과 나폴레온 중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하게 되면 더 넓은 땅에 보리로 씨앗을 뿌리자고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여기 be certain to는 틀림없이 몸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한쪽이 틀림없이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귀리의 더 넓은 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리를 많이 심을 거냐 귀리를 많이 심을 거냐의 문제인데 한쪽에서 보리를 많이 심자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틀림없이 아니 귀리를 많이 심어야 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두 화면으로 나눈 겁니다. 뜻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and if one of them said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말을 한다면 that such and such a field was just right for cabbages 이러이러한 땅이 양배추에 딱 알맞다고 얘기를 한다면 the other would declare 다른 한쪽은 분명히 말하곤 했습니다. it was useless for anything 여기서 eat는 한쪽이 말한 such and such a field입니다. 그 땅이 useless for anything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except roots 뿌리 채소 외에는 한쪽에서 야 이러이러한 땅이 있는데 여기다 양배추 심으면 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야 그 땅은 뿌리 채소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양배추를 심으면 안 되는 땅이야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문장이 좀 나눠진 건데요. 이 부분만이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 둘 중 어느 하나가 이러이러한 땅이 양배추 심기에 딱 어울린다고 말을 하면 다른 하나가 그 땅은 뿌리 채소로 심는 것 외에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곤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each head is unfollowing 각자가 자기 자신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and there were some violent debates 얼마간의 격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여기 some이라는 말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몇 번은 있었다 이런 뜻인데 debate라는 단어는 discussion과 뜻이 조금 다릅니다. discussion은 그냥 의견을 서로 내는 거예요. 이번 여행은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게 discussion입니다. 반면에 debate는 패가 딱 나뉘는 거예요. 이번 혜택은 남자가 받는 게 좋을까 여자가 받는 게 좋을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패가 딱 나뉘겠죠. 이렇게 패가 딱 갈려워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debate라고 합니다. debate는 discussion에 비해서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더욱 공격적일 수도 있죠.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의 지지자들이 패를 딱 나누어서 서로 이기고 지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debate라는 말을 썼습니다. At the meetings 회의에서 스노우볼 often won over the majority. 가끔은 스노우볼이 다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다수의 지지를 얻었단 말이죠. By his brilliant speeches. 그의 훌륭한 말솜씨에 의해서 스노우볼은 말솜씨가 뛰어나서 회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But Napoleon was better. 나폴레온이 더 나았어요. At canvassing support for himself. Be good at 하면은 뭐뭐에 능숙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better가 쓰였으니까 비교급이죠. 더 능숙해요. 나폴레온이 더 잘했습니다. Canvas support는 개별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For himself. 나폴레온 자신에 대해서. In between times. 틈틈이.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의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스노우볼은 대중연설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아요. 반면에 나폴레온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네가 나 좀 지지해주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은 각자 자신의 지지 세력이 있었고 그래서 가끔씩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가끔 스노우볼이 그의 훌륭한 말솜씨로 다수의 지지를 얻어냈지만 나폴레온은 틈틈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데 더 능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He was especially successful with the sheep. 나폴레온은 특히 양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Of late, 최근에 The sheep had taken to bleeding. 양들이 매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Four legs good, two legs bad.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이거 동물농장의 구호죠. 양들이 이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Both in and out of season. 시도 때도 없이. 원래 in and out of season이란 말이 관용어군데 both가 앞에서 in과 out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양들이 우러댔다는 얘기죠. And they often interrupted a meeting. 그리고 그 양들은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가끔씩. With this. 이걸 가지고 이것은 Four legs good, two legs bad라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이 구호를 외쳐서 회의를 방해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은 특히 양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양들은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를 시도 때도 없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가끔은 그들이 이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It was noticed. 그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it가 가주어, that 이야가 진짜 주어입니다. that 이야의 사실을 다른 동물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They were especially liable to break into four legs good, two legs bad. They, 그 양들이 especially 특히 were liable to, 걸핏하면 break into 시작을 해요. Four legs good, two legs bad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걸핏하면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At crucial moments, 결정적인 순간에 In snowball's speeches, 스노벌의 연설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양들이 스노벌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회방을 놓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또는 알고 보니 특히 양들은 걸핏하면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를 스노벌의 연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스노벌 had made a close study. 스노벌은 철저한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스노벌은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Of some back numbers. Back numbers는 잡지가 날짜가 지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철저히 연구한 거죠. 그런데 그 잡지가 Of the farmer and stock breeder, 농부와 목축업자라는 제목의 잡지예요. 그 잡지의 지난 호들을 연구를 한 거죠. Which he had found in the farmhouse. Which는 잡지의 지난 호들이에요. He had found, 그가 찾아냈어요. In the farmhouse 농장의 본체에서. He got snowball이니까 스노벌이 찾아낸 거죠. 스노벌이 자기가 찾아낸 철재난 잡지를 아주 철저히 연구를 했어요. And was full of plans. 우선 이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스노벌이고요. Head made가 첫 번째 동사. Buzz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스노벌이 계획으로 가득 찬 거죠. 머릿속이. 어떤 계획이냐면 for innovations and improvements. 혁신과 개선을 위한 계획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스노벌은 농장 본체에서 자신이 찾아낸 농부와 목축업자라는 잡지의 철재난 호들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그의 머릿속은 혁신과 개선을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넘어갑니다. He talked learnedly. 그 스노벌은 학자처럼 말했습니다. About field drains. 밭의 배수로에 관해서. Sailage. Sailage라는 게 뭐냐면 가축들한테 주는 풀을 말려서 건초로 저장하는 수도 있지만 말리지 않은 싱싱한 풀을 Sailor라는 시설에다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싱싱한 채로 저장된 풀을 Sail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노벌은 이 풀들을 어떻게 하면 싱싱하게 저장하나 이걸 연구했겠죠. And basic slag. 이거는 염기성 비료에 쓰는 인산석회 뭐 이런 거래요.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 소린진 모르고요. 어쨌든 지금 얘기한 얘네들이 다 석회 목적업니다. 스노벌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자처럼 또는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And had worked out. 자 우선 이 문장에서 he가 주어 talked가 첫 번째 동사 had worked가 두 번째 동사죠. 스노벌이 이야기를 했고 진행을 한 겁니다. A complicated scheme. 복잡한 계획을 진행했으니까 복잡한 계획을 세운 건데 had worked. 완료형이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겁니다. For all the animals to drop. 떨어뜨릴 계획이에요. 앞에 나온 for 이하는 동사 drop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떨어뜨리는 거죠. 뭐를? Their dung. 자신들의 똥을. Directly 직접. In the fields. At a different spot. 다른 지점에 에브리데이 매일 스노벌이 세운 계획은 이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밭에 나가서 직접 똥을 누는데 매일 다른 장소에다 똥을 누려는 거예요. 왜? Carthage 수레로 운반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아마 그동안에는 동물들이 똥을 누면 이걸 비료로 쓰려고 수레로 운반해서 밭에다 뿌렸나 봐요. 그렇게 일을 두 번 할 거 없이 동물들이 직접 밭에 나가서 똥을 누는데 매일 다른 데 가서 똥을 누워서 비료의 효과가 골고루 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스노벌은 밭에 배수로 목초 저장, 염기성 비료용 인산 석회에 관해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했고 똥을 수레로 운반하는 수고를 절약하기 위해 모든 동물들이 밭에서 직접 똥을 누대 매일 다른 곳에서 일을 보도록 하는 복잡한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나폴레온은 자기 자신의 계획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온이 주어 produced가 첫 번째 동사, said가 두 번째 동사예요. 나폴레온이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말을 했어요. quietly, 조용히, that snowballs would come to nothing. 여기 that 이하의 문장에서 snowballs 다음에는 scheme이 생략돼 있습니다. 스노벌의 계획은 허사가 될 거라고 조용히 말을 한 거죠. and seemed, 여기가 주어에 연결되는 세 번째 동사입니다. 나폴레온이 to 이하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to be biding his time,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즉,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but, 그러나, of all their controversies, 스노벌과 나폴레온의 모든 논쟁 중에서 none was so bitter as the one, 아무것도, not so as, 동등 비교 as, as의 부정형이죠. as 이하만큼 so 하지 않다. the one만큼 격렬한 것은 없었습니다. that took place. that는 the one을 가리키고요. the one은 controversie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논쟁이 되는 거죠. over the windmill, 풍차를 두고 벌어진 논쟁인데 둘 사이에 모든 논쟁 중에 이것만큼 격렬한 게 없었다는 얘기니까 풍차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둘이가 가장 세게 붙은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온은 자기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스노벌의 계획은 허사가 될 거라고 조용히 말을 하며 기회를 엿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 중에서 풍차에 관해서 벌어진 논쟁만큼 격렬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